2014년 8월 11일 일요일 현지시각 오후 4시 50분? 5시 다 되었구요. 하루가 잘 지나갑니다. 여기는 미얀마 만달리에 있는 호스텔 로벨로 숙소 300m 지점 매일 오고 있는 1일 1마사지 잘하고 있는 우타운 마사지 하이클래스 스페셜 룸 에어컨 있는 집입니다. 멋진 집입니다. 매일 오고 있습니다. 1일 1마사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아니구요. 밤은 8시까지 도착해야 할 수 있고 9시에 문 닫습니다. 2시간 짜리 하려면 7시까지 와야 되구요. 1시간 하는데 타이마사지 14000짜리. 저는 팁 3층짜리 주는데 다른 현지인들은 팁 안주는 모양이에요. 너무 감사해요. 그래도 17000짜리인데 20,000짜리 쳐도 6000원 입니다. 팁 포함해서 6000원은 안하고 5000원. 17000짜리 5100원 이군요. 5100원 주고 지금 1일 1마사지 매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비가 옵니다. 비가 오구요. 비가 옵니다. 최근 잘 안오던 비가 오네요. 기다렸다 가라고 옆에 있던 친구가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. 오늘 방 새로 간다고.. 제주바! 제주띤바! 친구한테 인사하고 가볼랍니다. 그런 집이구요. 멋진 집입니다. 1일 1마사지 잘하고 있습니다. 비는 오네? 많이 오려나? 비가 옵니다. 우산도 안가져왔는데 가는 길에 맥주 한 2캔 정도 사서 숙소 3방 얻었구요. 숙소 새로운 방에 냉장고가 있습니다. 전기가 오는 상황이 제법 길기 때문에 맥주 한 2캔 정도 넣어놓으면 저녁에 와서 치맥 할 때 어차도 치맥 했는데 못찍었네 멋진.. 양념치킨 한 상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2만원 정도 하는거에요. 여기는 8,000짭 2,400원에 먹습니다. 어제 그래 먹었구요. 오늘도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오늘 여기 현진이 가르쳐준 최고 핫한 핫플레이스 쇼핑몰 대형 쇼핑몰 최신 대형 쇼핑몰 오션블루라던가 오션블루 어.. 만달라.. 샤핑몰.. 샤핑몰.. 뭐 그렇던가 아무튼 이게 좀 멀어요. 거기는 오늘은 안가는 걸로 좀 가봐야.. 오늘은 어제 갔던 가까운 곳 캐피탈.. 캐피탈.. 센터.. 쇼핑몰 거기 가서 저녁 먹고 점심저녁 아침은 축소해서 먹고 점심저녁 먹고 야참으로 치킨 한 상자 어제처럼 사오는걸로 그렇게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. 뭐 이정도 삐약 그러면서 삼성입니다. 삼성정식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이상이요.